데뷔 포스터 If you want to be real rock Thank you And I'm Sue No 자 한국의 여성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우 미녀 분들이에요 Finally Finally 데이빗 저희는 한국에서 온 제이 스트링스라고 합니다 How long have you guys been playing these instruments? 첼로는 제가 10살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렉트릭 첼로는 8년 됐어요 네 저는 8살때부터 시작했고요 일렉트릭 바이올린 시작한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How old are you guys right now? 비밀입니다 Are you guys ready? 준비됐어요? 네 Let's get it 와우 와우 그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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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성이 있네요 사이먼이 김치 국물을 마셨어요 사이먼이 김치 국물을 마셨어요 1초 drive 가제트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내게 눈부 kon정 두 손 επ 주의 종류 ED 건춂이 일찍 일찍 1초도 안 걸린것 같아 내게 눈부 dug 배 Seven 저게 돼지? 라운드 암버풀 우산이 두 개가 됐어요 ús 엘리님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의상이 맘에 안드는 남춤 와아 내리게 봐도 모르겠어요 와 마스크맨 꽃가루에서! 와우! 노란 꽃가루에서! 와우! 아우! 신기하네요! 까태롯에 도전한 아주 만족함! 너무 정말로 보았습니다 아주 멋지다 정말 멋지고 와우! 신기해! 정말 ripple 그대가 주선 이렇게 매우 스물 це 그대가보다 cambi게 되었으니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진짜 24년인 오늘 우리 선수는 4주년이다 4주년 축제 대군요 이게 아주 쉽고, 1번의 예스 2번의 예스 3번의 사이먼 먼저 한국인 여성의 망한 영상 좀 안타까운 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좋게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문치를 흘린 래요 아 분 으 이제 탈락이 됐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좀 애매하네요 we think you're really good what we're going to ask you sue is whether you want to come back tomorrow and audition on your own oh my god I'm speechless I think no is this because of your loyalty to your friend 가야죠. 어쩔 수 없죠. 인생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법이니까. 두 번째 오디션. Sue. 네. Are you still friends? Of course, yes. She's my best friend, yeah. All right, well, good luck. Thank you. 자, 집중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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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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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